잡았어? 아니 뭐야 어 빠지겠다 아 빠져 그냥 전복이 하얀색일 리는 없는데 전복은 맞거든요 근데 여기 맨발 투어를 해야 됩니다 잡았다 참고로 저희 오빠는 맨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응 전복 카메라로 좀 보여줘 이야 전복 하얀색깔 보여줘 전복 등색깔이 아 이게 뭔가 묻었구나 손으로 쳐봐 세고 가야겠다 응? 세고가 또 있다 근데 물총이다 배산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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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